조금만 보자 새로운 버그같아 껐잖아? 안 꺼져 오프잖아 분명히 이건 절대 버그일 때 무조건 끄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 다시 오면 터치도 안 돼 뭐야? 배터리를 아예 빼야되나? 우리가 지켜야겠다 아무것도 안 먹혀 뭐해 이거? 오프 정확히 오프 됐잖아 안 먹혀 뭐해? 어? 이거는 나오는데 비지오토어 뭐지? 화면 멈췄어 화면 안나 움직이는데도 액정은 그대로 멈춘 상태 뭐야 이것도 안 꺼? 일단 빨대를 빼볼게요 뿅 뺐어? 꺼졌다 다시 다시 무슨이야 이거? 다시 오면 응 나왔지? 지금 사진 잘 찍히고 다시 물어봐봐 동영상 응 잘 되는데 아까 내가 몰랐길래 그게 없었지? 신기하네 지금 정상 작동인데 지금 터치 지금 터치 잘 먹잖아 오 신기하다 해? 전체로 찍어놓을걸 그러면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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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 순서대로 누르면 멈춥니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텐데 네 쉬운게 아닌데 괜찮아 이런일이 없어 방영상 카메라로 안찍어가지고 응 아니야 방영상도 찍어야 돼 그럼 자 동영상 옴 옴 ử 어 옴 친 너무